안녕하세요. 디자인이 나와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요거 그래프를 좀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아 요거 좀 아쉬운데? 글씨체에다가 그래프를 이렇게 겹쳐서 못 올려요? 요렇게요? 네. 할 수 있죠. 근데 요것도 괜찮긴 한데 아니면 요런 느낌으로 상승 그래프로 해가지고 좀 작게 만들어서 차라리 그래프를 이렇게 그냥 하나만 요렇게 올라가게 하지 마요. 네. 주식 그래프처럼 딱 요대로 네. 딱 요런 느낌으로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왕관 모양은 어떠세요? 왕관 모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아진 것 같은데요. 아 그래요? 네. 여기 세 개 해주신 건데 다섯 개로 늘어났고 네. 요런 거라든지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요거 위치도 아까 상호가 얘기한 대로 좀 위로 올라가는 거죠. 네네. 여기 아니면 이렇게 포켓을 넣는 건 별로예요? 포켓이요? 네. 포켓을 가능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네. 가능하면 포켓을 차라리 조금 요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 안에 이거를 넣는? 문구를 이렇게 그냥 넣는 건 어때요? 포켓 바깥에요? 네. 포켓 바깥에. 아. 근데 확인해 볼게요. 만약에 안 되면은 안되면 요대로 그냥 대면은 포켓 위에다가 하는 걸로? 네. 네. 이만큼 말고 네. 그냥 필기체로 이거를 쓰면 안 돼요. 필기체로요? 응. 그리고 조사선수 실루엣이 요런 느낌으로 실루엣 만들면은 손이 좀 바깥에 있잖아요. 오.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이것도 괜찮고. 옆? 요거 위치를 약간 요. 네모칸 요렇게 돼 있는 거. 중앙으로 옮겨줄 수 있어요. 요렇게 중앙으로. 안으로요? 요 네모칸 안에 요게 요렇게 들어오게요. 네네네. 이게 글자가 메이드 인 바이 캐슬민이 안 들어가서 그냥 캐슬민으로 줄인 거예요. 형님 이것도 예쁠 것 같은데? 이게 오히려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깔끔해요? 네. 알겠습니다. 어 뭐 찾는데 오래 걸려. 안 나와요?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길게 하는 게 예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. 야 진짜 1등이다 이거. 진짜 이거는. 진짜 1등이다. 이건 진짜 인정해줘야 돼. 야. 와 이거랑 이거랑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가 있다고? 형이 근데 저거 1등 할 것 같다 했잖아요. 어 1등 할 것 같다 했다니까. 야 진짜 잘 나왔다. 수정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돼. 없어요 없어요. 이대로. 이대로요? 이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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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턱돌이가 좀 더 이런 그린 채로 가는 건 어때요? 아니요. 아니요. 이대로 해주세요 이대로. 색깔도 변경하고. 하나 더 바꾸냐고. 네 이대로. 야 이 정도면 그분이 저거 받아 된 거 아니냐고. 이거 제일 1등이다 이거는. 색상도 완벽하고. 색상도 완벽해요? 네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이대로 그냥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누구 궁금해? 현이 거. 현이 거 한번 보여줘. 어 현이 거 궁금해 나는. 어 현이 게 궁금해 나는. 없을 때 한번. 형을 한번 해주세요. 봐봐 은근히 괜찮다니까? 이거 약간 크로마처럼 나왔는데? 아 근데 이거 히어로 빼야 돼. 아 히어로 빼야 될 것 같습니다. 히어로 좀 빼야 돼 이거. 빼고 여기 위에까지 올려야 돼 HAC를. 그래요? 네. 안녕하세요. 요즘 저 이거 디자인 나왔거든요. 여기 그냥 K 넣어주세요. K요? 김성민의 K를. 아 김성민의 K고. 네. 원태 보면서 지가 질렀다고. 아 근데 원태 거 봐봐. 이게 괜히 전문가의 손대를 타는 게 아니라니까. 원태가 오히려 머리 잘 썼어. 디테일이야 이게. 내 거 별로야? 내 거 그냥 완전 심플하지 않아? 너무 그냥 그냥 살짝 베이직 하우스에 타는 건데. 뭐라고? 베이직 하우스가 언제 쪄 건데 지금. 우리 중학교 때 있는 거 하드컬. 블라 아닌 색깔도 괜찮은데 이것도 이렇게 실루엣 하면 뭉쳐 보일 수가 있어요. 실루엣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이거. 어떤 것 같은데요? 돌리고 나서 여기까지 온 거고. 이거는 지금 돌리다가 간 걸 찍은 거야. 하하하하. 그걸로 할게요. 이걸로요? 네. 알겠습니다. 수정해서 작업 들어가고. 제가 다시 방문해가지고 티셔츠 샘플 보여드리러 올게요. 네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더 좋은 사안들이 있으면 말씀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인생이 짜가리야 인생이. 튼 그럼 여기까지. 어떻게 всегда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가겠습니다. 이런 sealing Schritt은 베이직 드릴게요. youtube reminder写죠. 그리고 비디오에ください 여운 게 낙다. 여러분은 추진 Johan , 의사ography에서 도와 1966었을 떠나게 됩니다. окburghlia陽을 하사기 때문에 바닷 Vietnam 사اه부люTime은 천사지였고 Heat От 제형을 제어하는 거다. 준비했어요. 재밌었支援을 시작할 수도 있결です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